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요즘 관심 많으시죠 SNS 마케팅 생초보 SNS 마케팅 하루만의 끝장내기라는 책입니다 서용주 서승미님이 지었어요 이 책은 아이디를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유니크한 팔리는 그런 아이디 만드는 것부터 30초 동영상 또 마음을 사로잡는 카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 해시태그 저도 해시태그 부분이 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긴 하는데 해시태그를 어떻게 잘 다른지 핵심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책이어서 골랐습니다 월 천만원 수익라는 SNS 마케팅 야 이거 땡기던데요 월천 서용주 서승미님이 지었습니다 우선 서용주님은 반도체 회사 QC였어요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우리가 반도체를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렵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재주가 대단하고 눈썰미가 많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고졸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이걸 한 거예요 마이다스 손이었죠 대단한 눈썰미가 있고 또 이제 그 경력을 위해서 또 많은 수입도 올리셨고 지금은 주식회사 토마토의 대표이사이시고 주식회사 삼진 L&D 상무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 토마토의 멋진 세상 대표 강사로 마케팅과 컨설팅 강사 양성을 하고 있어요 13년차 블로거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잘 다루어서 PC를 엄청나게 잘 다루는 IT의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 서승미님은 역시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 해피틀 교육원 대표 강사이자 토마토의 멋진 세상 교육이사로 있으면서 서영진님과 함께 SNS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천만원을 버는 세상 이쪽 얼마든지 뭐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만 해도 유튜버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엄청 벌고 있거든요 저렇게 돈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올렸는데 제 영상이 한 지금 2000개 가까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게 저를 돈 벌어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SNS 마케팅이죠 유튜브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오니까 저도 그래서 유튜브로 돈 버는 책을 하나 써볼까 나중에 저도 아직 월천까지는 안됩니다 될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로 프로록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2009년 이맘때쯤에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을 봤대요 정말 좋은 책을 읽으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설레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나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답니다 이 책은 뭐 가슴이 쿵쾅거리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책을 보고 음 저도 봤는데 어 해봐야겠다 아 그게 쿵쾅이네 뭐 무슨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책 보면 당장 나도 SNS 마케팅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아주 자세하게 쉽게 써 있으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예 가슴 뛰는 책을 쓰겠다고 말 먹었대요 아 그게 2018년 봄쯤이었고 또 블로그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강의하시는 분이니까 그쪽으로 쓴 거에요 블로그만 하긴 좀 그래서 어 다른 거 하고 계시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이렇게 합니다 서영주 강사님은 블로그만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구요 SNS 마케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블로그에 적합하고 어떤 분은 인스타에 적합하고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적합하니까 따로따로 가르치시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SNS를 잘 할 수 있을까 그 전에 어떻게 하면 SNS를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아마 바라실 거예요 이 책은 그런 위주로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SNS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 또 컴퓨터 PC 이런 거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요즘 안 그래요 엄지손가락 몇 개만 하면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몇 달이 걸리면 또 지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SNS를 하루 만에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일명 포스팅이라 그러거든요 SNS 중에서 블로그 글쓰기가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블로그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 책에 나와 있고요 또 블로그 포스팅 노하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SNS 마케팅을 끝내도록 한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제가 1장부터 조금씩 소개해드릴게요 물론 이 책을 사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장에는 SNS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수 있는 그런 부분 왜 SNS를 해야 되는가 영업사원 한 명의 고용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게 SNS 영업이거든요 저도 이거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영업사원은 밤에는 일하지 않죠 그런데 이 SNS는 24시간 일하죠 그리고 영업사원은 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더 이상 일하지 않죠 그런데 이 SNS는 계속 얘는 남아 있어요 내가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 일을 해요 계속 영업을 합니다 물론 직접 인간이 영업하는 게 제일 좋은데 비용이나 이런 거 했을 때 SNS도 가능하다 물론 SNS만으로는 안 되죠 하지만 충분히 SNS도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또 홍보 전단지 기능 같은 입소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블로그를 이용하면 제품 판매나 또 카페를 공동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는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SNS를 꾸미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쭉 넘어갈게요 또 카페, 네이버 카페가 2003년에 오픈을 하고 그 이후에 네이버 카페로 돈을 버는 다음 카페도 있죠 요즘 네이버 카페가 더 대세인 것 같아요 다음 카페보다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로 돈을 버는 사례로 메가피아의 3D 프린터 사업이라든가 또 스피너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되고 또 자극을 받는 건 70대에 시작하신 분이 SNS 마케팅으로 부자가 되셨어요 이분은 페이스북으로만 영업을 해요 사과대출을 하시는 분인데 강봉춘 대표입니다 강봉춘 대표의 블로그고요 또 강봉춘 대표의 페이스북이고요 이분은 15년 전부터 사과대출 농사만 했어요 나이가 좀 있으셔서 다른 농사는 좀 부담이 되니까 사과대추만 한 거예요 SNS를 한 게 70대인데 지금은 85세가 되셨답니다 첫 번째 비교는 호기심반 신뢰반으로 사요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맛있거든 그러니까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소개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과대출을 그냥 페이스북만으로 완판 블로그랑 페이스북만으로 완판을 하신대요 다른 비용은 안 쓰고 그러니까 훨씬 좋은 가격에 경쟁이용 있는 가격에 택배비만 부담하면 되니까 당연히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제공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중간 유통 마진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아기엄바가 아닌 돈 버는 워킹맘으로 당당하게 돈 버는 분에 대한 이야기 이분도 참 좋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신데 지금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하는 그 이야기들 또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SNS 덕에 성공한 사례들도 있고요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1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2장은요 돈 버는 SNS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SNS 마케팅 핵심 비결 나와 있는데요 자 SNS를 하는 사람들 특징은요 이거에 한눈에 보여야 돼요 천번에 딱 눈에 띄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파이틀이라든가 대문, 닉네임, 프로필 이런 것이 자신의 특징이 딱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대문 만드는 것도 아이디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 때 세 가지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번째는 쉬운 단어와 적은 글자 수의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쉬운 단어와 적은 글자 수 그리고 두번째는요 눈에 띄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기억에 남는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세번째는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아이디가 필요하죠 그래서 닉네임과 타이틀 만들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좋은 건, 이 책이 좋은 건 실제로 사진으로 사례를 보여주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지금 말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네요 생초보 SNS 마케팅 하루 만에 끝장내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화면 대문 만들기 저도 직접 만듭니다 저는 포토샵을 할 줄 모르는데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어요 제 블로그나 페이스북 그리고 제 유튜브 보면 만들어낸 게 보입니다 대문이 그게 어떻게 만드느냐 유튜브 보니까 대문 만들기 강의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안에 그걸 보고 사실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 친구들 되게 잘하더라고요 잘 모를 때는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흉내 내는 거죠 잘한 사람이 흉내 내는 거예요 저도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웬만하면 직접 해보시는 게 좋고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친한 분들한테 밥 사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부탁을 되게 잘해요 내가 안 되면 부탁해요 그리고 그만한 또 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밥도 사주고 고맙다고 선물 주고 그러면 더 친해지잖아요 부탁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부탁해서 들어줬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시면 됩니다 연관 카테고리 만들기 부분도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 책은요 또 어떻게 대문을 꾸리는지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비슷하게 흉내 내도 괜찮으세요 대문 사진 프로필 사진의 중요점도 잘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 SNS는요 얼굴을 보지 않고 사이버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짜 너무 과장되고 가짜로 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당하셨고요 그래서 더욱 진실성이 필요한가 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실태조사를 보면 사이버 공간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인들은 전부 드나드는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모바일을 손에 들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대한민국 땅끝에 있는 사람들과도 지구 반도폐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진심원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거짓 정보는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실수로 잘못된 제품을 발송하거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면 즉시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보상해서 불평했던 고객을 다시 충성 고객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71페이지요 보통 보면 댓글 들어오면 알람이 뜨죠 뭔가 거기에 초보일 경우에는 일일이 24시간 강박증이 있어서 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좋죠 실시간으로 한다는 거 사람이 많아지고 구모가 커지면 힘듭니다 처음부터 그런 컨셉으로 가다간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3시간에 한 번이라든가 정해진 시간 너무 며칠에 한 번씩 댓글을 달면 안 되고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저도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플러스친구 또 유튜브 페이스북 혼자 관리를 하는데 여러 채널이 있다 보니까 댓글 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댓글이 중요하긴 합니다 아 이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구나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는구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부할 수 있는 건 누구 시키지 않고 제가 직접 한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이 SNS에 통하는데요 남이 보지 못한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알려주는 그런 성실함 부분이 단점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단점이 나중에 장점화시켜야겠죠 너무 솔직하게 단점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스토리도 얘기하는데 고객이 검색할 것을 예상되는 키워드에 제목을 넣어야 되고요 준비된 콘텐츠를 그냥 올리기보다는 스토리를 엮어서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글을 올리면 방문자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곳은요 평창입니다 평창의 방갈로에 있어요 약간 소리가 울리지 않나요? 방갈로 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울릴 거예요 동그란 방갈로고요 한 세 사람 정도가 잘 수 있어요 둘이 자면 좀 넉넉하고 셋이 자면 좀 빡빡한 아주 작은 방갈로입니다 밖에 되게 추워요 역시 여기 춥네 그래서 추워가지고 밖에 있다가 혼자 들어와서 지금 혼자 이렇게 휴식 취하러 왔을 때 이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녹음이겠다 너무 괜찮다 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문구요 우리는 물건을 자꾸 팔려고 하는데 팔지 말고요 사게 만들어야 됩니다 팔지 말고 사게 하라 되게 유명한 문구죠 입소문 나게 해서 사고 싶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사게 만들까라는 부분 다양한 사례들 여기 쭉 적혀있네요 특히 저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SNS 마케팅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직거래를 하는데 신뢰감을 갈 수 있게 SNS 마케팅이 우리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많은 분들이 1인 기업 1인 매장을 갖게 되는데 무엇보다 쉬운 게 이런 농업 부분이에요 일반인이 내려서 농업을 지르는 게 아니라 농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브랜드를 갖고 정말 유기농이 됐든 뭔가 차별화된 농산물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든지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SNS 마케팅은 필수라고 봅니다 또 이 부분도 저도 진짜 공감이 되는데 자꾸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가르치려 그래요 설득하려는 사람이 주장하려 그래요 그러지 말고 궁금해서 물어보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물어본다는 건 갈등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해결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게 만든 부분들에 대한 SNS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SNS 이웃은 단골 고객과 같은 존재이자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존재예요 또 이웃은 또 다른 이웃을 또 만들고요 이웃이 없다고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나 제품 홍보를 위해서 SNS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 상위 노출 여부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SNS를 시작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는데 쉬운 SNS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쉬운 SNS 우선 SNS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인스타도 좀 쉽고요 블로그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잘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다 되니까 그러면 SNS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나는 어떤 목적으로 SNS를 할 거냐 어떤 목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죠 두 번째 생각한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쓸 때 어떤 검색어를 검색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 검색어 키워드를 잡아야겠죠 저도 핵심 검색어 키워드를 설득박사로 잡았죠 검색해봤어요 설득에 대한 키워드를 했을 때 없었어요 근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는 설득박사라고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설득강사로 시작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설득박사라는 키워드, 닉네임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설득박사 그 키워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설득박사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저밖에 없습니다 1등 키워드를 잡은 거죠 유튜브도 그렇고요 또 설득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SNS는요 해시태그가 검색의 기반입니다 즉 해시태그는 핵심 키워드나 노출 키워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은 일상생활 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한 광고가 효과를 보면서 개인 페이스북과 페이지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개인 페이스북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마케팅에 이용을 합니다 페이스북은요 검색보다는 노출에 가깝죠 그냥 이렇게 쭉 노출되는 걸 봐요 페이스북에서 검색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해시태그의 용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해시태그를 달고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글이 보입니다 해시태그 없이 단어를 넣어서 검색해도 관련 정보가 보이고요 SNS 마케팅을 하려는 사람은 핵심 키워드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은 노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검색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검색하면 친구들의 게시물부터 보이고 사람, 사진, 동영상 페이지, 장소, 링크, 그룹, 이벤트 순으로 나열됩니다 페이스북에서 검색할 때 상단에서 사람을 누르면 글쓴이가 나오죠 사람에는 글쓴이의 정보를 볼 수 있고요 가령 토마토라고 검색하면 토마토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나옵니다 친구의 친구, 또 도시에서 원하는 지역의 친구들 출신학교에서 검색해서 친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친구를 찾고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고요 사람부터 사진 순으로 보면서 관련 친구와 그룹 사진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태그된 위치, 게실 등 사람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관련 동영상들이 있고요 라이브 방송, 에피소드, 친구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생초보 SNS 마케팅 하루 만에 끝장내기 이 책을 보시면 다양하게 어떻게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스토리 안에 보면 키워드를 삽입하고 또 키워드를 생각하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도 이 책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넣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저도 새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스마트포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SNS 마케팅 하루 만에 끝장낼 수 있는 SNS 마케팅 정년도 없는 SNS 마케팅 그리고 최신형의 스마트폰을 권하는 서영주님 서영주님은 실제로 가장 최신형을 쓰고 있답니다 이번에 노트9으로도 바꾸면서 너무 좋다고 한답니다 또 카피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3장은요 인스타그램 대세죠 요즘 SNS의 대세 인스타 아직 안 하시는 분들 이 책을 보면서 인스타 시작부터 어떻게 사람을 모으는지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정보가 있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 기본적인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글 쓰는 것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생초보 SNS 마케팅 하루 만에 끝장내기 권해드립니다 아직 SNS 마케팅을 안 하시는 분들 또는 하고 있더라도 어설프신 분들 또는 잘하고 있더라도 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김효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